그럼 바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해, 다니엘? 데이너를 헤이덴의 파파라찌을 찍고 기다려주시기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이 스케치의 아이디어를 좋아해 사랑... 그리고 저의 새로운 아바타르 좋은데! 저는 FB를 많이 받았다! 아, 너의 플러시! 퍼널리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당신의 포트릭은 다닐엘 데카스터의 루프의 왼쪽으로 붙어있고 일단 그림 열심히 그리네요 아 얘를 그린거구나 사진찍기 허락도 없이 막 찍어도 되나 이거 초상권 안걸리나 저 아이도 약간 이상하단 말이지 아 사진찍는거구나 저 여자랑 테일러랑은 말해못하나? 이쪽으로 와야되나? 저의 방에 앉아있는데 그는 분명히 그지에 대한 정신을 지켜야할 것 같다 저의 정신을 지켜야할 것 같다 저의 정신을 지켜야할 것 같다 저의 정신한 맥스 이 새끼가 모든 악에 그러낼 수 있어요 이 모든 아름다운 트위 아티스트처럼 너 정말 내가 이뤄졌어 미야오 그리스 파이팅을 해라 내가 그리스 파이팅을 좋아해 맞다. 이제 내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까? 맥스는 우리의 벚츠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 하하! 아스 홀들 아스 홀들 나쁜 놈들 케이트다 쟤는 사진을 왜 찍고 있는거지 경비원은 이상해 이상해 어? 워렌 얼굴 왜저래 케이트는 꽤 많은데 뭐지 말했지 뭐지 말했지 뭐지 말했지 오케이, 나 사랑했지만 이 학생들은 안 되었으면 상관없어 여러분, 앉아있어 오늘 좀 더 잘해놔서 좀 더 시간을 볼 수 있어 이렇게 많은 소습시간이구나 아, 또 지루한 소습시간이구만 케이트 마셔를 봤어? 지금 현재 케이트 마셔를 봤어 아, 그녀는 잘 안 보는데 그녀는 잘 안 보는데 그녀는 비디오가 사는 거 같아 아마 학생들이나 친구들이나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세상에 공부하는 사람에게 공부할 수 있을까? 문자 왔는데? 스마트폰이 없네, 맥스! 문자 못 보게 하네 오, 자서전? 이 선생님이 되게 능력있는 선생님 같아요 포토가피를 보여주는 그런.. 비쥬얼 파워 기본적인 yin과 yang 검색과 흰 이미지들은 정확히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우리는 본격적으로 볼 수 없는.. 어! 요! 그녀의 도룸에 빠져나올라! 자크리! 내 학생에 다시 돌아올라! 듣지 마! 모두가 앉아있어 뭐지? 뭔 일이 있다는데? 지금 여자 기숙사에 설마 자살? 케이트 아니야 케이트 케이트인거 같은데 안돼 안돼 뭐하는거야 오오오! 오아 잠깐만 돌려 돌려 아 코피난다 어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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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상태가 안좋은데 지금 이 나쁜새끼들 어 쟤 어떻게 도와주지? 어 죽나? 죽나? 설마 죽나? 근데 이렇게 가도 도와줄 방법이 없는데 얘 죽을거 같은데 왠지 깔만한게 있나? 바닥 같은데 좀 들어가서 설마 말리는건가? 아 시간을 멈춰놓은 상태야 지금 멈춰놓은 상태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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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야돼 말려야돼 어 어 얘 어떻게 하냐 얘 어 너 여기 뭐하는거야 맥스? 끊어 내 근처에 도와줘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일어날 수 없지 내가 무게가 없는데 지금 내가 이곳에 도와줄게 내가 직접 할게 맥스 정말 정말 내 근처에 도와줘 내가 도와줄게 오케이 오케이 지금 바로 여기 케이트 제발 아 맥스 맥스 내가 기분이 좋더라 당연히 걱정이야 넌 내 친구야, 케이트 너는 전화에 대해 더 좋더라 내가 항상... 너는 정말 듣는다 케이트, 믿어 아까 클로이랑 했을 때 전화 안 받았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저녁에 비디오를 제거했을 때 샤워룸 미러에 적혀있어 지금 너의 이야기야 너는 어떻게 믿을지? 오늘 아침에 도와주신다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있어 뭔 소리야, 그거는 증거를 모아야 하는 거잖아 케이트, 내가 너는 네이탄 프레스컷가 너의 증거가 되었고 너는 그의 only victim이야 그래서 너는 네이탄을 내내 도와줘 네이탄 프레스컷? 그가 틀린다 너는 지금 증거가 되었구나 너는 지금 증거가 되었구나 빨리, 그럼 경찰에 도와줘 바로... 우리 블랙웨을 담아야 하는 거 같아 너는 내 뒷목을 가지고 있어 너는 내 뒷목을 가지고 있어 그는 그의 첫 번째로 행복한 시간에 좋은, 우리 모두의 뒷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너는 지금 나와서 내 뒷목을 가지고 있어 도와줘 너는 이거 안 돼 맥스, 내가 날아가고 잠을 못 잃지 못해 멈추지 못하자. 그럼 모두가 Blackwell can post pics of my body. I'm horny on the internet forever. No wonder they call it a web. Nothing can ever get out. Like my video. I wish I could go back in time and erase everything. Kate, this is our chance to beat the bullies. That's the only way we can win against them. Can we really, Max? I don't believe in miracles anymore either. Now I do. You're part of the reason why. If you come down with me, I can tell you more. You're such a good person, Max. Even if you're full of crap. Oh, 됐다. 살린 것 같다. But I'll come with you. You're my friend. Oh. Can we hug on it? Let's go. Nobody cares about me. Nobody. You're the only one I know who believes in me. You can count on him. He clearly loves you without question. Dad does care. Even though I hurt him. He's the only one I know who believes in me. I'm sorry. I'm sorry. You're the only one I know who believes in me.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saved me from talking in class. I'm sorry. 갑자기 여기서 다크 소울이 하고 싶은데 어, 저기서 그냥 아래 내려가가지고 빅토리아랑 네이선 이런 애들 그냥, 어? 다 그냥 뒤잡에 패링 한 번씩 치고 싶은데 뭐예요? 뭐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블랙웰 아카데 미션을 지켜보는 원하나, 이 또라이는 옥상 문이 열린 게 잘못이냐 지금? 이 새끼 무슨omo한 새끼지? Deezer Re spur. 그치, 어 이게 본론이죠 근데 문제는 이 마을이 얘네 집안꺼야, 이 재수없는 애 얘 집안꺼라서, 아 여기서 어떻게 되지? 증거가 없는거지 믿을 수가 없어 참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눌러보고 어떻게 되는지 봐서 시간을 돌리자고 아 이 새끼 진짜 얼굴한테 쳐주고 싶다 근데 증거가 없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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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들 진짜 뭔 개소리야 장난해 지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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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만 정확한 빼박 증거가 있어도 증거만이 살길이다 스웰기들이 진짜 그치 그치 蔓 와 저 새끼 말하는거 봐 무슨 말을 하냐 무슨 말을 해 이게 뭐라든 아 선생님을 팔아야되나 이거 선생님을 팔면 이런 약간 이런거 사인하는거 아닌데 함부로 아 몰라 해 어 조사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되게 뭔가 원리원칙 따지는거 같은데 완전 무능력한거 같아 음 지금 서로 눈짓해서 사인 보냈지 지금 맞지 야 방금 걔 조그만 남자애랑 사인 보낸거 아니야 지금 눈으로 이 새끼들이 맞는거 같은데 마지막에 살짝 눈짓한거 같은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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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아 아 아 Balko Lauren, I don't mean to sound weird, but there's something ominous going on at Blackwell. Pidey proves that. And I'm working on proof that Kate Marsh is connected to Rachel Amber. Somehow. Along with Nathan and Mr. Madsen. I'm not a big conspiracy guy, but I wouldn't doubt it. Nathan did scare me yesterday, and Madsen is a straight-up dickhead. So, what do you think is really happening? What the hell is this? Oh, what do you think? The weather is a strange day. I feel that, Max, there's no eclipse schedule today. I know. I know. I know. Ah, to Warren. I believe you, Warren. I believe anything this week. I't like that. It's below. I know. I will see you, Warren. The day we did. Until I can get here, soon. I'll see you, Warren. There is the day I live in time. No one is 뭐지? 이 선생들은 왜 여기서 이 아저씨는 아까 그 칼 들고 있던 트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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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개좋아 와 그리 멋있네 케이트의 뭔가 앨범? 어 그게 나오네 자 이렇게 이제 에피소드 2가 마무리됐네요 오늘도 영화 한편이었습니다 다음에 뭔가 에피소드 3에서는 더 이제 케이트에 관련된 사건들하고 그 다음에 허리케인이 오는 그거에 대한 해프닝들 그 다음에 어 클로이가 돈을 빌려서 이제 프랭크라는 애가 위협을 하는 그런 것도 다 겹쳐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지 여튼 에피소드 2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에피소드도 합시다